나 두근두근두근대는 소리 이걸 다요? 우리 집 줄 서서 먹는 거 몰라요 그리 힘드냐? 너무 너무 힘들고 맵고 풍도 시려워요 이따 검사하러 온 데 쓰니까 제대로 해요 아이고 나 죽네 내일 제 후배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나면 반할걸요? 수호 씨는 나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죠 무슨 뜻이에요? 잘 지낼 수 있죠